지난번에 벌써 이미 촬영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진짜 마지막이래. 이제 가면 안 와요. 왜 놀러 오겠지 여수 하도 좋아서 또 올 것 같아. 여수 진짜 이거는 방송하고 상관없는 건데. 이쁘긴 이쁘더라. 나 원래 이런 경치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리액션은 참 잘해야지. 아니, 나 원래. 아니, 리액션을 너무 하니까 진심이 없어 보여. 아니, 나 진짜로. 내가 원래 이 환경 경치가 별로 안 좋아해요. 먹는 거 아니면 딱 그건데. 진짜 이쁘대. 여하튼 각사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지켜주셔야 하는 게 여하튼 청년물은 제가 처음에 시작했지만 돈을 버는 데라고 나는 생각을 안 해서 여러분한테 세게 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어쨌든 아직은 젊으시고 기회가 많고 그래도 사실 방송할 때 제가 화도 냈지만 이런 기회가 쉽지는 않아요. 오늘 이건 여태까지 가르쳐 드린 거에 대해서 더 업그레이드 해야 해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걸로 하면 안 돼요. 그걸 갖고 내 거를 만들어야 해요. 내 색깔을 넣고 나의 식자재를 넣어요. 그리고 그 넣는 과정에 있어서 나하고 공유를 해 주면 아이디어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알았죠? 네. 파이팅 잘하세요. 내가 걱정돼요. 발길이 안 떨어지지만. 이번에 진짜 가요. 네. 또 안 와. 또 오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면 나 끝이 없으니까 파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제발 다시 오지 않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방에서 봐요. 네. 끝. 끝. 끝인다. 와. 진짜 끝인다. 끝났네. 끝이군요. 와, 진짜 끝이구나 이제. 진짜 끝이야? 진짜 끝났나 봐. 그런데 이렇게 장사를 해? 챔피언즈. 네. 이걸로 쌓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입에 떠들겨줘야 해요? 혹시 사람 불러서 청소하라고 그렇게 청소해요? 여기는 잘 닦으세요. 그런데 정작 사람 손이 가장 많이 닿는 이 부분에 대한 척가감이 잘 안 되세요. 정말 중요하다 여기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열고 닫기 때문에 사장님이 손을 제대로 닦지 않고 이렇게 덜을 때마다 이렇게 이물질이 묻고 유기물이 묻고 지방이 묻고 하면서 오염이 된 거죠. 이거 뭐라고 할까요? 교차오염이라고 합니다. 네. 열심히 발전시켜 보도록 해야 해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길을 계속 찾아야죠. 많은 가르침인 것 같아요. 많이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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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